이게 주먹이, 힘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거죠? 와, 어떻게 0을 뽑아오냐? 형, 손 아프게 아프면 바로 그냥 내려와요. 응. 괜히 좀 무리한다. 응, 무리 안 해, 무리 안 해. 형, 무리하지 마요. 한참이 기고 있어. 도전. 도전만 해요. 형, 형, 뼘 부러지면 안 붙어. 일단은 아직 100% 다 회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만 보여줘요. 너무 위에 있어요, 또. 가장 꼭대기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다리를 잘 쓴다. 다리를 딱 붙여가지고. 할 것 같은데? 어, 잘하는데? 어, 벽에 딱 붙여가지고. 할 것 같은데? 어, 잘하는데? 어, 벽에 딱 붙여가지고. 긴 다리를 자랑합니다. 어,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 대한민국 도둑이 이렇게 답을 올랐구나. 저렇게 올랐구나. 적금이로 저렇게. 나가, 이놈아. 그 벽을 넘었구나. 야, 이놈아, 이놈아. 대도야, 대도. 야, 이놈아, 이놈아. 야, 이놈아, 이놈아. 연정훈이 못 넘는 담은 없다. 형, 그만하세요. 3대 도둑의 벽타기 실력을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넘은 거야. 형, 거기만 넘으면. 다 왔다, 다 왔다. 또 훔칠 수 있어. 바로 매달렸어, 동그랑, 손으로. 그만해요, 이츠. 형, 보너스 카드까지 해. 아니, 할 필요가 없어. 와, 대박. 잘하네요. 도점만 한다더니. 역시 대한민국 3대도 없는 대답. 와, 됐습니다. 와, 멋있다. 대단하다, 진짜. 와, 멋있게 와, 멋있게 와. 도둑은 다르다. 배도에서 배도. 큰 도둑이다.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이걸 했었거든. 근데 그때 들었던 팁이 생각이 나서. 아, 진짜로요? 형수님, 이걸 해줬어요? 와, 진짜 나 무서운데 벌써? 어, 뭐야? 나 너무 무서운데 올라가지라는데. 그 피곤해 보여. 아니, 가까이 오니까 경사가 이렇게 되는데? 부리부리랑 똑바로 끄라고. 그래, 잘할 수 있어. 근데 내 거 어디 있어? 선호 형. 버기맨 위. 그러니까 형, 가다 보면 있어. 버기맨 위. 그러니까 형, 가다 보면 있어. 끝에 있어. 네, 네. 선호 형을 정말 좋아하노. 입에 물었어. 우와, 진짜. 진짜 눅눅었어. 양이 플라잉 양이 없나요? 하지 마. 우와. 야. 야, 이봐. 야, 야, 이 놈 죽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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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파이팅. 너무 떨려. 선호 파이팅. 족장님이 저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응원 한마디. 너 이거 광고 찍을 수도 있어. 무슨 광고 찍죠? 등산복. 만약에 올라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오줌 싸면 기저귀도 가능하지. 이겨내, 이겨내. 끈기, 끈기. 나도 올라갔어. 야, 선호야. 하체로만 올라가. 얘도 올라갔어. 자기가 도전. 오케이. 하체로만 올라가. 하체로만 쭉쭉 끌어올려. 하체로. 하체로. 붙어. 듬성 듬성. 오, 매달이 좀 더 세워. 야, 쉬지 마. 그냥 가는 거야, 쭉쭉. 쭉쭉 올라간다. 잘한다. 자, 너무 쳐먹지? 형, 지금 너무 재미없는데? 선호야, 드라마다. 형, 잘하긴 하는데 너무 재미없는데, 지금? 선호야, 손으로 너무 메달이면 안 된다. 지금 저, 지금 3분, 아니 40% 왔어, 40%. 밀어! 미쳤다. 우와, 뻥 올라간다. 자, 기록제를 한 번 빨리. 자, 기록제를 한 번 빨리 뛰겠대, 말이죠. 우와. 잘한다! 진짜 빠르다. 얘가 지금, 선호가 제일 빠른 거 아니야, 지금? 자, 다 왔다. 선호야, 일단. 야, 두 개 중에 잘 뽑아. 다 왔다. 야, 다 왔다. 그라마다, 그라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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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 때 곡 추러 좀, 네가 다 한 거야. 오... 아, 조교네, 조교. 아, 조교네. 아, 조교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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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논사 울려서 종이 출신입니다.